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에서 고령자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만 65세 이상의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가 1,500여 건으로 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소비자원은 지난해 생애 주기별 인구 만 명당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 빈도를 분석한 결과, 65세 이상 고령자는 0.68건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기록한 어린이보다도 5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습니다.